MBC 경남은 도내 단체장들의 새해 역점 시책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박일호 밀양시장과 윤상기 하동군수의 신년고상을 이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올해 나노 국가산단을 비롯해 지난해 확정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을 1차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LH 공사가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정보로부터 성인을 받고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보상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연환경과 문화자산을 스토리로 연결해 관광상품을 만들고 이를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영남 알퍼스 생태하늘마루 사업을 통해서 생태관광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에 이어 중국 두 번째로 기상과학체험관이 올해 건립될 예정인데 관광교육시설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공사대금 문제로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하동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의 재개를 올해 첫 번째 군정목표로 꼽았습니다. 군호산 민자 케이블카 설치와 해수온천 개발을 비롯한 관광시설 조성사업도 하동군의 올해 주요 사업입니다. 윤 군수는 갈사만 산단의 최첨단 산업 유치와 관광산업 발굴 육성이라는 두 축으로 하동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